여기는 제3회 킴스베 전국 도모인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경북대학교 캠퍼스 코트입니다. 오늘 제가 4강전부터 찍어보려고요. 4강전에 올라오신 선수는 백은수, 정명규조, 장영진, 이상윤조의 실시간 만큼 빠르진 않지만 오늘 중으로 올리는 걸로 실천해보겠습니다. 라인의 앞에 보이시는 분들이 장영진, 이상윤조고요. 맞은편이 백은수, 정명규조입니다. 마스터즈부 4강전 시작합니다. 장영진 선수의 첫 섭으로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장영진 선수는 선출이라고 합니다. 경상 천진클럽 소속이시고요. 러브팹티 러브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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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드 라인이 아웃이 됐죠 게임 100은수로 리드 1대 0 배근스 선수 두번째 서비스 서베이스가 나옵니다 피티러브 사티러브 앵글 가기 너무나 깊어서 배근스 선수가 놓쳤습니다 피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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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근스 선수 2대 0 세번째 서비스 이상윤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피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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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장영진 선수 팀 한 게임 따라갑니다 2대1 앤드체인지 정명규 선수의 네번째 서브 서비스 피티러브 피티러브 공진보기 오오 오오 아오 퍼리 러브 뒷모습 포 리 pp 아 아 아 아 아 아 엥글거 아 앵글이 포리 서리 요 아 아 아 주수가 됐습니다 지금 노예드 상황이 됐어요. 정명규 선수 본인의 서브권을 지켜서 3대1이 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안성감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규 선수 화이팅입니다. 50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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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러브 45러브 50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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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출과 슈퍼의 스트로크 대결 듀스 노예드 상황입니다 까비 장영진 선수의 서브건을 지키면서 3대2 한 포인트 더 따라갑니다 캡티러브 다운트라인이 어둡됐습니다 서리러브 다운트라인이 어둡됐습니다 아웃됐습니다 리턴이 아웃됐죠 포리러브 아깝습니다 포리핍틴 포리핫틴 아 나갔나요 포리쏘리 정남규 선수가 키스빌 당한 느낌이에요. 세번째 듀스 노이드 상황입니다. 벨근스 선수 본인의 서브를 지켜서 4대2 됐습니다. 피상현 선수 선수 아 9 됐습니다. 러브피티 그러면 인처리가 돼서 캡티노을 다운드라잉 다운드라잉 도전 도전 제공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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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규 선수 서브 와 나이스 스매쉬 캡틴 러브 아 그 ataque drauf 5 아 אל 쏘리퍼리 쏘리퍼리 아 튜스 노헤드 네번째 노헤드 상황 진짜 중요합니다 이 노헤드가 계속 계속 아 정영진 선수 서브 지켰습니다 5대3 갑니다 장영진 선수 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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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피피 아 폈 아 오 오 에 오 네 아 아 아 엠 0 자 30,50 아웃돼스 3올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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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수서 쓰고싶다 대구수선수님 너무 멋있었어요 매치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대5에 서리포리 매치포인트 데이프 공연 에이 6대3으로 백은수, 정명규 선수가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사령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결승전에서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